아 참 그 채경주 골프 선수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이렇게 완도에서 태어나는데다가 화음초등학교 출신이라고 이 국민학교에 많은 골프 선수들을 육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도는 쉽게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골프 쳐요 뭐 골프들을 쉽게 치고 여기는 주택가격이 싸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집안체도 수십억씩 수백억씩 되니까 집에 묶여가지고 다른 데 돈을 쓰게 좀 그런데 여기는 집값이 허라니까 뭐 1,2,2,3억이면 뭐 뭐 쓸만한 집들 사니까 나머지들은 자기 즐기고 여가 즐기고 그러게 좋죠 승마도 완도 군에서 육성한다고 그래요